장기 이식센터 간이식팀이 지난 4월 간이식 수술 첫내를 달성했습니다. 간이식팀은 총 24년의 기술력과 면역치료 44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최정상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1993년 첫 수술을 시작으로 이식 성공률 95%를 달성하며 신장 동시이식, 골수이식 후 간이식,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 등 굵직한 업적을 달성하며 국내 간이식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끊임없는 열정으로 간이식 천례라는 대기록을 세우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인 오늘의 기록을 발판 삼아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인류의 센터로 발돋움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간이식팀 화이팅! 간이식 천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 시작한 1993년부터 2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간이식을 위해서 피와 눈물로서 이룩하신 이 훌륭한 업적, 앞으로 더욱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간이식팀 화이팅! 간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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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breasts 감사합니다.